시험면 될 것 같애 아 근데 여기 다 도와주시네요 카페 직원분들도 샷 하나 더 넣으신거죠? 잘 돼가고 있어 지금 광고사페꺼 줄 때 좌팍 올라가 있잖아 아니야 안 헷갈려 헷갈리면 형님이 먹는거에요? 아니 어떤건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? 여보세요 야 이거 뭘로 들어간거야? 맛이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 이걸 어떻게 방송해야해요 형님 아 저희 비롯을 들어서 하나 숨자 고량주 몰래카메라였어요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쓰레 우리 집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내 꼬마타가게만 내가 당일 하나 웃어 형님 왜요? 카메라 들어온거야? 네 지금 킨거에요 아니 이거 네 너무 우리만 당하는거 아니냐? 광수는 맨날 골탕만 먹이고 네 우리가 골탕 한번 먹여야지 그 변 뭐 똥몰카 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창피해갖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야 한둘이 뭐라 그러는게 아냐 이게 사람이 창피하잖아 아 이래갖고 이거 살겠냐고 왜 광수만 우리를 골탕을 먹여야돼 저놈도 한번 어떻게 뭐 어떻게 좀 그 어? 아 몰카 한번 하자구요 그래 몰카 몰카 해가지고 뭐 고량주 같은거 뭐 치두부나 고량주 뭐 이런거 남은거 있어? 고량주 좀 남아있어요 어 니네 오늘 패러타로 간다며 예 패러타로 가는데 예 몰래 뭐 커피에다 타든 뭐에다 타든 해가지고 둘이서 어떻게 한번 좀 먹여보든지 골탕 좀 한번 먹이자 네 내 친구가 커피숍을 한단 말이야 아 근처에요? 어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 들려서 커피에다가 고량주를 타가지고 좀 먹여보자 어? 이거 뭐 아니 커피 커피에다가 형님이 타는거에요? 고량주를? 아 저는 너무 제가 제가 돕다보니까 내가 탈까 그럼? 예 그래 내가 타고 네 이 니는 내가 책임을 짓게 어떻게 해서든 골탕을 먹이자 아니 나이 나이도 나보다 어린놈이 말이야 우리끼리만 하는거야 알겠어 그래 방수 씻고 있으니까 조용히 오케이 와 형님 겨울치 주기인데 형 좋지 다냥이 원래 이런거에요 아 그래요? 어 카페도 새로 생겼고 이 카페를 또 내가 아는 그 친구가 여기 아 그래요? 어 여기서 폐로 밑에 타기 전에 시원한거라도 한잔 먹고 형님 쏘시는겁니까? 아이 당연하지 뭐 먹고 싶은데로 다 먹어 커피 먹어봐 한 뭐 두잔밖에 더 먹겠어 1인당 자 마음대로 먹고 또 친구가 서비스도 많이 해줄까요? 어 일단 들어가서 시원한거 한잔 먹고 예 화장실도 갔다가 어 볼리좀 보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가자고 아 알겠습니다 와 오 좋지 네 방수 뭐 먹을거야? 저 연기를 하세요 연기? 네 연기 아닌데 아니 뭐 먹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커피 마실거에요 커피 카메라 있으면 다 연기해야 돼 커피 마실거에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도 남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겠어요 버거줄게 저는 밀크티요 아 밀크티? 선배님은요?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거 먹겠습니다 2층에 뷰가 더 좋으니까 거기 올라가있어 알겠어요 우리가 챙겨갖고 올라가 선배님 커피 커피 가져가겠습니다 네 형님 시작하시죠 그래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지금 얼른 준비해야 하네 아니 형님 눈에 독기가 가득 차 계신데요 지금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지 알겠어 그 친구한테 내가 아까 전화로 벌써 다 얘기를 해놨어 넌 오늘 끝났어 누구요? 광수 넌 끝났어 나를 굴탕 먹이고 니가 어? 어떻게 안될줄 알았어? 단형은 내가 접수한다 형님 이거 다 편집될거 같으니까 빨리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한테 빨리 말해주세요 잘 돼가고 있어 지금 광수 선배꺼 줄 때 좌팍 올라가있잖아 준비 다 됐어 어 형님 지금 나온거 같은데 미리 넣을까요? 광수 선배꺼를 그냥 지금 아 그럴까? 네 위에가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형님 지금 넣으면 될거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과일상 헤딧가루가 요거에 넣으시면 돼요 아 요거에요? 어 그럼 이거 좀 먹어야지 다 버리고 좀 버리고 가득 채우면 될거 같아 너무 연할거 같은데 샷을 하나 더 넣을까요? 너무 연해서 티가 날거 같은데 딱 사람들이 다 한패로 역시 단형은 똘똘 뭉치는구나 아 근데 여기 다 도와주시네요 카페 직원분들도 샷 하나 더 넣으신거죠? 이야 형님 헷갈리면 아니야 안 헷갈려 헷갈리면 형님이 먹는거에요? 아니 어떤건지 알고있어요 알고있어요? 이거야 이거 이거요? 오케이 샷을 더 타가지고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형님 이 나이 먹은 형이 또 이 커피까지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뷰 끝내주네 아 감사합니다 와 뷰 엄청 좋네요 여기 어우 너무 좋은데 자리잡아놨다 어 자 강수 미끼 강수 먼저 주고 네 그리고 아까 오빠씨 뭐 드신거였지? 밀크티 밀크티가 아 밀크티 밀크티 와 자 이거 서비스로 주신거에요? 아 서비스지 와 와 이거 있고 여기 아는 지인들 없고 저 연예인도 왔는데 연예인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슈지 있어야 될거 같아요 슈지? 아 오빠씨 슈지 갖다 드릴? 네 네 이야 경치 진짜 좋네요 경치가 말도 안되고 경치가 말도 안되고 진짜 와 뭐 커피 건배 한 번 할까? 그럴까요? 커피도 건배할 수 있어요? 근데 뭐 건배할 수 있어요? 아니 뭐 커피는 많이 먹어야지 알겠어요 짠 짠 짠 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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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 내꺼에 누가 탔어 아 아 아 오 왜 왜 왜 이거 왜 하는거에요 아니 이거 내꺼에 누가 탔어 아니 내 커피 좀 마셔요 내 커피 좀 내 커피 내 커피 이게 내 커피에요 이게 내 커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형 커피 마시고 왜 그러세요 왜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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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형님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날 속이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위에 올라가라고 그러고 눈치가 백단인데 제가 알아챘거든요 참 아 아니 왜 속은 거예요 너네 둘이 사전에 짠거 아니야? 아 아 눈치챈거에요 그냥 제가 아 갑자기 올라가 있어 너 내가 얘기할때 나중에 얘기해줬지 어땠어요 믿을 사람이여 순간 딱 바깥 치게 했을 때 눈치챘어요? 전혀 못챘어요? 못챘지 뭐 챘으면 내가 먹었겠냐 꼬랑중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국 난 잔 소주요. 두 번째 때는 어땠어요? 내가 내 커피라고 딱 줬을 때. 아니 당황하니까 어떤 건지 모르고 먹지. 그걸 알고 누가 모르고 난 너무 속이 안 좋으니까 진짜 커피인지 하고 먹어보려고 했지. 재밌어? 하아 나 진짜. 야. 여기에 역목할당하네. 이게 방송에서만 보던 그런 거구나. 아. 아. 참. 바보라고 소문날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뭐 뭐. 아 진짜 바보라고 소문날 것 같은데. 아 이거 어떡하지. 이 동네에서 못 살 것 같은데. 아니 형님 그걸 못 드시는 거예요? 뭐? 뭐? 야 나는 인마 삼켰잖아. 너 어제 취두부도 먹다가. 내가 들어 죽는 줄 알았어 네 보고 있다가. 그거는 내가 야. 취두부 같은 건 내가 먹으면 되겠다. 이거 더 해. 자, 일단 도전 한 번 해보시죠. 아, 도전 많이 하시네. 너무 빠져나 봤나? 진짜로? 하하하, 왜, 왜 도망, 아니 왜 도망가요? 아니, 아니, 형도 나한테 뽑을라, 이렇게 뽑아. Cheers! 네. Cheers! 어때요? 먹을만해? 아, 그래요? 먹을만하다는데? 아, 먹을만해. 내려가는 게 느껴진다. 아, 그래요? 알고먹어 먹을 수 있겠죠, emoción 다 먹어! 맥렬 말고 마셨구나 마셨구나 안녕하세요 미키랜톤 조카 야옹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